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만두 만두 고로케 원 사유를 넣고 치즈 식감 피부를 찍어서 벗검은 음료 베이컨 może 계란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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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진짜 길다 떡이 길다랗네 떡이 길다랗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오징어에요. 진짜 길다. 오징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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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만두 고춧가루 여러분 내가 많아서 못먹겠어요 오 진짜 떡이 와 대박이지 길고 크고 떡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배불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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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